실종 예방 등록하면 빨리 찾는 지문등 사전등록제 지문빌이 등록해 길 잃어도 안심해 지문등록하면은 우와! 벌써 찾았어! 지문빌이 등록해 간편하게 등록해 지문등록하면은 모두 다 안심해 엄마, 아빠 우리들을 지켜줘요 다출소, 유치원 어린이집 등록해요 지문빌이 등록해 간편하게 등록해 지문등록하면은 모두 다 안심해 지문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파출소, 어린이집, 유치원에서 등록 가능해요 지문등 사전등록은 안전드림 사이트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해요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안전지키미집을 편의점, 문방구, 약국에 운영하고 있어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동안전지키미집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문등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문등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문등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문등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